자리 대원처럼 접었다 폈다 해줄까? 아니요. 너 지금 여기서 열받은 거 저기다 푸는 거 아니야 그지? 설마요. 어금니 물어. 아니요. 어금니 물어라. 너 뭐냐? 메딕이냐? 보면 모르십니까? 의사입니다. 여기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. 환장 아니신 분은 다 나가 계십시오. 당신 뭔디 우리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? 전 이분을 치료할 사람입니다. 치료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 의무 있습니다. 나 여자한테 치료 안 받아. 남자들이요. 제가 여자로 보이십니까? 전 선생님이 저기 계신 환자들 중 한 분으로 보이는데요. 다로 환자들 진료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.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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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저분. 이 여자가 보셔 보자니까. 야. 바꾸를 보셔. 네. 그냥 가셔. 정상님. 여기 가서 안정점 취하시죠. 우리 여자라고 안 받은가? 그럼 덜 창피합니까? 여자한테 맞은 거? 그럼 덜 창피합니까? 여자한테 맞은 거? 각ible 그래서 감사합니다. решLa merrinkдура. 고맙습니다. photo school. Sorry. 다치신 곳은 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.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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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십니까? 형님! 빨리 나가요. 죽게 내버려줄 거예요? 좋아. 의사선생 뜻대로 해. 근데 우리 형님 잘못되면 당신도 죽어. 자 이제 시작합시다.